Every time you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진돗개 아빠와 코기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진돗고기 댕댕이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윤해경 기자 세상에 모든 강아지는 귀엽다. 특히 웰시코기 유전자가 섞이면 귀염이 배가 되는 듯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돗개와 웰시코기 사이에서 태어난 진돗고기의 성장기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는 날카로운 느낌이 강한 진돗개와 땅딸만 한 웰시코기의 장점만 닮아 남다른 귀염을 자랑하는 진돗고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태어난지 얼마 안된 진돗고기는 여타 강아지와 비슷하게 작은 채과 죽쳐진 귀 동글동글한 눈매를 자랑한다. 특히 카메라를 들고 있는 주인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진돗고기의 모습은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한 진돗개 아빠의 모습을 쏙 닮은 듯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조금 더 잘한 진돗고기도 시선이 주인에게 향해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다만 구민형 귀가 연상될 정도로 귀가 동글동글하게 서기 시작한다. 여기서도 잘한 진돗고기는 아빠와 엄마처럼 주둥이가 나오기 시작하며 눈도 더욱 동글해지고 귀도 쫑긋 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생후 50일 정도가 되면 이때부터 진돗고기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 얼굴은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골고루 닮았지만 짧은 다리만큼은 누가 봐도 외식고기 엄마의 유전자만 영락없이 빼다 박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막여우가 떠오를 정도로 귀여우면서도 날렵한 모습과 반전되게 다리가 짧은 녀석의 모습은 절로 미소를 짓게 한다는 한문이다. 보고인노라면 귀엽다는 말만 연신 나온다는 진돗고기의 성장기가 담긴 사진을 소개한다. wannabe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온라인 커뮤니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